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 스스로는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그 엄청난 시공창 냄새 때문에 결국 정체가 탄로나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재산이 한 35억 정도 되는 남자가 있어요. 제 남친이죠. 근데 남친 엄마가 저한테 결혼하고 싶으면 돈을 2억이나 가져오라는데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나는 얼굴도 이렇게 예쁜데. 아니 내 얼굴 안 보이냐고. 원지 돈 문제로 파원 직전인데 좀 봐주세요.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라고는 하지만 그대로 갑니다. 먼저 남자쪽 상황 남자 나이 서른여덟. 학벌은 고려대 연세대 두 곳 중 한 곳이고요. 예전에 현대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업가 집안이고 전체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겠다 해놓고 이걸 모른데. 그럼 뭐야. 남자는 서울에 한 30억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현금도 따로 몇 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쪽 상황. 제 나이 서른 살. 인서울 4년째 출신이고 지금 현재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이쁘고요. 아버지는 삼성 대기업을 다니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했고 지금은 다른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냥 평범한 집안입니다. 남자쪽에서 혼수로 현금 1억이랑 그와 함께 1억이 넘는 자동차 하나를 사오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는 이미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법인 차가 두대나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남자 평소 차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금 1억을 따로 들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남자 명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전세금 돌려줄 때 그때 그 1억을 들고 오면 그걸로 줄 거라고 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쪽은 현재 가진 돈이 별로 없고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중이라 2억은 절대 무리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할 수야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니 돈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비싼 차를 사와라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하시거든요. 뭐 그래도 최대 7천 정도는 가능해요 우리가. 그랬는데 남친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염치도 없는 집구석이네 이렇게 면박을 주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이걸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이 결혼을 엎자고 했거든요. 벌써부터 이러는데 결혼하고 값질하고 결혼을 빚게 뻔하니까 차라리 빨리 엎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여하튼 지금 남자랑 여자랑 크게 싸운 뒤 냉전 중이고 파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누구 잘못이라고 보세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댓글 1번 얼굴이 상당히 예쁨 빵 터지네 2번 상당히 예쁘면 몸만 들어와라 하는 남자를 만나세요. 아니 돈 수억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남자가 겨우 2억도 요구 못하나요? 양심 뭐야? 나가 뒤졌나? 대댓글 심지어 저 남자 그냥 단순한 부잣집 아들내미가 아니라 연고대 출신의 직장도 현대였다고 하잖아요. 집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머리도 또 능력도 있는 남자라는 거죠. 만약에 외모가 엄청 별로라 해도 그래 돈 2억 들고 올려자 자기 앞에다 줄 세울 수 있을 남자 상당히 예쁘긴 무슨 개뿔? 됐으니까 그 돈 6천 7천 들고 줄 맨 뒤로 가서 서세요. 네 됐으니 돈 2억을 요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 굳이 필요도 없는 걸 일부러 요구하는 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이 글의 요지입니다. 똑바로 말하세요. 3반? 어? 아니 쓴이 아버지가 삼성을 다녔고 쓴이도 나이가 서른인데 집에서 돈 2억이 안 나옵니까? 아니 그리고 상당히 이쁘다는 말을 왜 쓰는 거요? 몸 팔아서 시집간다 이거요? 그럼! 그럼 대접을 받고 사는 수밖에 없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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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 저기요 대기업 다닌다고 무조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자 집안은 저희 집은 계속 전세살이 하다가 그때까지 모은 돈이랑 대출 껴가지고 아파트를 산 거고 그 이후로는 대출금 갚으면서 살았어요. 흥청망청 돈 펑펑 쓴 거 절대 아니라고요! 4번 이 내용들 그리고 조건들이 다 진짜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기서 파혼해도 훨씬 더 어리고 이쁘면서 거기에 돈 2억도 거뜬히 해올 수 있는 다른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자는 아무리 이뻐봤자 나이가 벌써 서른이야. 그럼 어린 애들한테 경쟁력 후달리고 무엇보다 2억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면 이런 남자 떠나서 어지간한 남자도 힘들어요. 대접으니 요즘에 여자도 어느 정도 준비해가는 추세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2억씩이나 준비하는 여자는 드물지 않나요? 아니 나이 서른 살에 돈 2억 들고 가는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요? 5번 어? 파혼 직전이 아니라 이미 당했는데 뭐 6번 아니 객관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남자 재산은 정확히 모르겠고 여자는 상당히 이쁘다? 아니 이 지랄하면서 글 쓰면 정말로 니가 누군지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요. 재력도 재력이지만 그 전에 머리도 비슷한 남자 꼭 만나세요. 추가 아니 지금 뭔가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추가 글씁니다. 그렇다고 제가 빈몸으로 가겠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6천 많게는 7천까지 마련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남자 쪽에서 필요 없다고 거부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닙니다. 10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세금 떼고 그러면 끼케봐야 500후반 많으면 600중반이에요. 우리 아빠 외벌이로 매달 아파트 대출금 이자랑 원금 갖고 교육, 공교육, 사교육 포함해서 또 대학 학비 등등등 이런 거 다 하면 남는 거 하나 없이 진짜 빠듯했다고요. 아니 뭘 알고 욕을 하던가. 모은 돈 없다고. 여자 집안을 무슨 사치나 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매도하는 댓글들 너무 많아서 추가했어요. 알겠어요? 댓글리반. 아니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장 파혼을 하라니까? 아니 그냥 시원하게 아파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래? 부모님도 없자 했자며. 2반 쓰니 이거는 파혼 직전이 아니라 그냥 파혼 당한 게 맞고 경제 수준에서 너무 심각한 차이가 나요. 여자인 니가 2억을 해간다 해도 남자가 미치는 결혼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뭐 얼굴이 그렇게 이쁘다니까 6천, 7천 혼수 받아주는 곳에 시집가면 되겠네요. 남자가 요구한 건 진짜 과한 거 하나 없고 그냥 최소한의 예의 수준으로 요구한 거야. 그런데 니들 쪽에선 숨이 넘어가는 수준인 건 맞으니까 이건 아예 안 맞는 거죠. 당장 헤어지고 각자 수준이 맞는 상대를 찾길 바랍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이쁜 게 뭔 대수야? 뭐 나가요세요? 되겠으니 파혼 이야기는요. 당시 너무 속상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누가 더 잘못했냐 거기에 대한 의견만 주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2반 너요 너. 너. 니가 원흉입니다. 대놓고 퐁퐁질 하려는데. 아니 그걸 누가 모르겠냐고. 3반 여자 없이 못 산다는 건 여자 있으니 니 생각이고요. 아니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여자한테 사정 뻔히 알면서 돈 이역 가져오라 했다고? 이거는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라 이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댓글인데 제가 먼저 가져왔네요. 3반 본문글만 봐도 쓰니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 글 보니까 100% 쓰니가 그 여자네요. 아니 글 쓰면서 본인 스스로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댓글 자기 입으로 상당히 이쁘다잖아요. 한 2억짜리 얼굴인가 봅니다. 얼굴이 혼수요. 추가 2 그래요. 돈 2억을 가져간다 해도 남자 집안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거 알고 또 충분히 남자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여자 집안은 힘든 걸 넘어서 아예 기둥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고 무엇보다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걸 이렇게 억지로 요구하는 거 이게 맞냐 이거예요. 남자 집안 재력에서 돈이요. 그냥 푼돈 수준이고 필요한 것도 없으니까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남자는 30억짜리 집을 해오는데 꼴랑 2억이 뭐가 과하냐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건 좀 그래요. 핀트를 잘못 잡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파혼은요. 예비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홧김에 지나가는 말로 그런 거고요. 남자, 남친이 저를 엄청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제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파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집안에서 이런 요구를 해오는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 부분에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희 집에서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냥 부잣집에서 남의 집안 기둥뿌리 뽑아보겠다고 일부러 심술 부리는 꼬장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댓글 1반 아니 크게 싸우고 지금 냉전 중인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파혼은 절대로 없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남자 부모는 빈정상했지 여자는 대놓고 모욕당했지 여자 부모님은 당혹스럽고 속상하지 이 결혼 시작 전부터 이미 완전히 망했는데요. 역을 억지로 마련해가지고 결혼한다 해도 하루하루 지옥이고 시궁창이요. 2반 니가 진짜 이쁘면 돈 이 억이 아니라 그냥 오라 했겠지 아니 이 억을 주고 오라 했겠지. 이 억 줄게 와라. 아휴 지 부모가 반대를 해도 개박살낸다. 그게 남자다. 3반 어?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돈을 좋아하는 거구만? 아이고 꼴의 자존심은 파혼은 절대 없어. 이지랄.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저기였으니 글 삭퇴해도 소용없어요. 원본지킴이 들어갈 거야. 대기 중이라고? 5번 결론 퐁퐁 실패! 끌 끌 끌 끌 끌 끌 아니 뭐 그래요. 결혼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죠. 사실 저도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고 그건데 그런데도 이게 좋게 얘기가 안 나가는 게 있으니까 나는 돈을 바라고 간다는 게 이게 너무 보이잖아요. 빤히 보이잖아. 그리고 상대방한테 양보와 배려를 너무 당연시하고 그런 마음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가식적이라도 우린 진짜 사랑하는데 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돈 필요 없다. 한 번도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그냥 우리끼리 돈 몇 천씩 보태가지고 그냥 살아도 된다. 이랬으면 물론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좀 뭐랄까 할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고 다른 사람 눈치는 보는구나 하겠는데 너무 당당하잖아. 그러죠? 감사합니다.